새로운 감옥입니다. 정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바로 눈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서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일 새로운 일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잠을 잘 수 있나요? 궁금해서 잠을 자지 못하죠. 바로 그 감옥은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두 개의 감옥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인간공학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기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기계를 사람에게 이롭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계할 때 인간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요. 요산이 AI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AI뿐 아니고 로봇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로봇이라든지 AI는 누가 만들었다? 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인간에게 이롭게 한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알면 벌써 몇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안전공학은 뭐냐? 정말 안전을 시스템으로 하자 사고가 나니까 시스템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정말 학문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거의 좀 미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안전은 시스템적으로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강의하고 있는 저부터도 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미국입니다. 군, 군용 규격을 주로 용어정위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군수 또는 군용 무기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용 용어의 정의가 시스템 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는 아니지만 20, 30%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은 8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개 장은 제가 의미로 학문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이 출제기준 또한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출제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서서히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을 보니까 안전과 인간공학입니다. 역시 안전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된다? 인간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쪽도 오고 이쪽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 그래서 우리는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두고 설계한다. 왜? 안전도 하는 목적이 사람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공학을 하는 것도 바로 뭘죠?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인간공학의 결론을 한번 낸다면요. 바로 안전이잖아요. 안전을 어떻게? 인간이 공학으로.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한다? 기계를 쓰니까 사람이 직접 하지만 기계를 써야 하니까 안전하고 능률이 인간공학의 한마디로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 능률적인데 왜 능률적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안전과 인간공학의 중심이자 목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서서히 본장은요. 안전공학도로서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과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정의했습니다. 또 인간기계 맨, 머신 기능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인간으로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우리 안전공학도가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결론은 시험에 출제되는, 인간공학이 예상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역시 제가 의미로 한 것이 아니고 NCS 역시 국가 자격 어떻게 인간공학이 시스템 안전에 출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의 정의와 인간기계체계, 철계설비가 인간요소로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세 개의 단원을 단원마다 한 개의 강으로 제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중점학습 항목의 인간공학의 목적을 그림으로서 표현한다면 사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환경이라고 그러죠. 이 환경 속에는 기계설비,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환경과 기계설비, 인간을요. 모든 것은 결론은 뭐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고려하는 설계.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을 고려하는 설계. 첫째 안전해야 돼요. 그 다음 편리해야 됩니다. 효율이 있어야 됩니다. 쾌적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하고 능률적이에요. 쾌적성. 그럼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인간이 편리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쾌적성. 이것이 바로 인간공학의 목적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서요. 바로 본장으로 들어간다면 보겠습니다. 인간공학의 정의를 했는데 인간공학의 정의, 인간공학 개념 정의입니다. 인간공학은요. 세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인간공학의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의 차피니스 교수를 주로 인간공학의 정의를 우리는 학문적으로도 가장 무선적으로 하지만 우리 국가기술자격시험에는 차피니스에 대한 것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피니스는요. 인간공학은 기계와 그 기계 조작 환경 조건을 인간의 특성, 능력과 한계에 잘 좋아하도록 설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는 것으로 인간공학 기계의 조화있는 책에 다시 말하면 인간공학 기계 맨머신 시스템이라고 갖추기 위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공학은 인간중심이라. 그래서 휴먼 팩터스 엔지니어라는 말은요. 실제 이 인간공학도 인간공학의 응원을 합격 날게 하겠지만 실제 이거는 사실 미국의 중심이에요. 왜? 차피니스 교수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실 인간공학은 어디냐? 미국 중심으로 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인간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인간공학을 이렇게 차피니스는 정리해서 인간공학의 초점은 인간이 만들어 생활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하는 물질이라든지 기계, 기구 또는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고려하는 데 있는데 바로 우리 중점 학습 항목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인간이 만든 물건이라든지 기구 또는 환경의 설계 과정에서 인간공학의 목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 효능을 높이고 건강하고 여기는 안전도 되지만 안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첫째 안정되고 만족과 같은 특정한 인간의 가치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왜 인간공학을 연구하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기준을 유지하면서 가치기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인간공학의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복지향성은 된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어떻게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래서 합격 예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간공학의 목표는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첫째는 안전의 안전성 향사가 사고를 방지하고 둘째 기계조장의 능률성과 뭐요? 우리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안전관리의 목적도 건강과 장수와 부자재는 거기는 반드시 안전이 따라야 될 것이고 바로 우리는 안전재해를 하는 목적도 생산에 기반을 두셔야 돼요. 안전재해를 우선이지만 그 다음에 셋째 쾌적성입니다. 요것이 바로 우리는 시험에 출제된다. 그리고 결론은 뭐야? 다음 중 인간공학의 연구 목표가 아닌 것은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 학교 경우를 보기 위해서 인간공학이라는 건 기계기구 환경 등은 물적조건, 인간의 특성과 능력이 잘 조화되어 설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기 위한 문의이다. 요것이 바로 뭐냐 하면 2017년과 2019년에 나온 것이 다음 중 인간공학의 정의를 한마디로 가장 간략하게 잘 나타내는 것은 그럼 이거예요. 바로 기계기구 환경의 물적조건, 인간의 특성과 능력이 잘 조화되어 설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통상적으로 2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바뀌지 않으면 바로 은행식이니까 틀림없이 2번이 나오겠죠. 1, 2, 3, 4 중에. 그럼 혹시 3번으로 가는데 교수님이 엉터리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격시험 모두가 다 뭐다? 바로 문제은행식이다.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공학을 한 번 포기를 해봤습니다. 주로 유럽 중심과 미국의 중심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독일도 더 가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그것은 에르곤 노믹스라 그래요. 그리스의 에르곤과 노믹스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에르곤 노동 또는 자가워크예요. 그 노믹스라는 말은 로우예요. 법칙의 법칙 또는 갈릭을 해서 로우라고 그럴 수 있죠. ICS라는 말은 학문 또는 학술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특성에 맞게 일을 수행하던 학문이 바로 뭐냐? 유럽 중심의 인간공학이라고요. 미국 중심은 그냥 휴먼 팩터 또는 여기 엔진이형을 붙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유럽 중심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우리 또 차피니스라는 사람이요. 이 교수가 위험 확률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위험 확률을 약 6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6가지로 분석했는데 첫째가 극히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임파서블이라고 해요. 매우 가능성이 없는 거,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 가끔 발생하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거, 자주 발생하는 거. 이렇게 표현했는데 발생 빈도가요. 극히 발생하는 거는 얼마냐 하면 반드시 10의 마이너스 8성보다는 어떻게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나오지 매우 가능성이 1일이 되니까 단위가 1일 날 하루를 나타내는데 뭐 10의 마이너스 6성 또는 거의 발생한 10의 마이너스 5성 가끔 4성, 가능성이 있는 거 3성, 그 다음 자주 발생하는 거 2성인데 사실 전체는 물론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나오는 건 이겁니다. 자피뉴스의 유형 환경을 분석해서 확률 수준에 극히 발생하지 않는 것 발생 빈도는 바로 10의 마이너스 8성 데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의 접근 방법은요. 인간이 만들어 사람을 사용하고 물체나 기구 또는 환경을 설계하는데 인간의 특성이나 행동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극히 발생하지 않는 것과 바로 인간공학의 연구 목적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항문적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인간공학의 내용을 보면 바로 아동이라든지 청년 노인의 각종 작업능력의 발달 세템이 개인차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작업 숙달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생리적인 면과 작업능률관계의 관계도 나눌 수가 있고요. 작업방법과 작업능률관계의 관계 작업형태와 작업능률관계의 관계 이런 내용들은 인간공학의 내용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런 뜻이지 이것이요. 우리 시험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상세하게 아셔야 되겠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합격예측으로 줄여 두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인간공학으로요. 제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프로그램 4개의 주요 구성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 구성요소는 인간공학의 제어 예방 프로그램 4개 구성에 바로 존재하거나 잠재적인 문제가 있느냐 둘째 문제가 시키는 위험요소의 규명과 평가 셋째 공학적이면서 경영적인 교정방법 설계와 수행 넷째는요. 도입된 교정방법 효율성 감시와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하고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딱 나왔죠. 그럼 뒤에도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이잖아요.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을요. 그럼 여기 전체적인 일을 했죠. 인간공학을 적용하니까 어떤 기대가 있느냐. 기대를 했는데 그 효과가 바로 다섯 가지가 나타나더라. 그럼 우리 시험에는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이 적용 분야면 기대효과가 맞는 것은 아니고 항상 뭐라 그럴까? 틀리는 것은 틀리는 게 찾으면 돼. 작업 관련 유해 위험 작업 분석을 한다. 해보니까 아 인간공학을요. 우리 사업장이 적용하니까 바로 작업 환경 개선이 되더라 줄여서. 둘째, 제품 설계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되더라. 그래서 장비 및 공부의 설계에서도 바로 인간공학의 기대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요. 작업 공간의 설계에도 적용이 된다.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디자인에도 적용이 된다. 특히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개면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기계의 경계면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재해미, 질방 예방에도 바로 인간공학은 적용이 된다. 다음 중 사업장에서 인간공학 적용을 했을 때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또는 사업장에서 인간공학 적용 분야가 아닌 것은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 이거는요. 16년부터 제가 18년까지 살펴봤을 때 얼마나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이거는 예습 한번 하겠습니다. 체계요. 시스템, 체계가 공통적으로 갖는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일반적 특성이 바로 몇 가지냐 하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제목이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이에요. 그럼 체계의 목적이 있을까요? 다른 말은 시스템 목적 둘째. 그 시스템에는요. 임무와 기본 기능이 있어요. 셋째,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통신, 유대 관계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의 성능 특성은 주로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는 속도가 있을 것이고 정확성이 있고 사용자 만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공학적 설계 대상은 주로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한 물건과 기계와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행 문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분야에서요. 산업안전분야에서 인간공학을 위한 재반응급상으로 관계가 먼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2018년 3월 4일 날 우리 CBT라고 이런 걸 컴퓨터 문제로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냐? 첫째, 산업안전분야에서 인간공학을 재반응급상으로 관계가 먼 것은 첫째, 안전관리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응용 문제라고 그래요. 둘째, 인간의 가와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역시 적용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간행동특성자료의 정향함이 축적이 가능한 정향하라는 것은요. 한 개, 두 개 맹쾌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쌓여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인간기계체계 4개의 설계 개선을 위한 기금의 축적이 돈을 버는 거다. 돈을 절약 모으는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내용은요. 이 학문적인 내용으로 상세하게 넣을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도 가끔씩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바로 실제 나왔던 문제를 하나 여기에 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하면 실제 시험에 마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여기 인간공학의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그 작업의 사회적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되는 장비나 설비 운영 방법 절차라든지 이들 품목들은 인간요소 측면에서 시험하는 평가라든지 작업의 설계 등 인간공학의 내용은요. 열 가지로 이렇게 항범위하게 구분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여기 있었죠. 인간공학이 산업장에서 적용되는 기대효과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첫 번째 합격력칙에 했던 차피리스의 인간공학의 연구 목적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피리스는 뭐냐 하면 인간공학의 연구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방지에 둔다. 둘째 기계 조작의 능률성과 생성성 향상인데 셋째 쾌적성입니다. 그래 이 세 가지 결론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공학의 연구 목적은 안전과 능률이에요. 좀 더 상세하게 하면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이다. 그럼 결론은 뭐야. 이렇게 두 번 나왔지만 실제 우리 알아야 될 거였어요. 우리 인간공학의 연구하신 분들은 엄청 많지만 미국의 차피리스 교수를 인간공학을 우리는 가장 많이 적용하고 실제 우리 시험에는 이 내용을 적용하는데 다음 주 인간공학의 연구 목적이 아닌 것은 합격 예측에도 말씀드렸고 또 한 번 더 차피리스 교수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꼭 어떻게 이거는 기억하셔야 된다. 왜? 시험이 출제되니까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생활도 사실 안전이 목적이에요. 안전성이 항상 가. 안전하면 당연히 뭐가 안나. 사고가 나지 않아요. 또 기계를 조작할 때 능률성과 생산성이 기계가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돌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생산성이 우리는 업 될 수 있죠. 그러나 기계를 조작할 때도 역시 소음이 없다든지 쾌적성이 돼야 되겠다. 결론은 안전과 능률이라는 게 시험 문제 항상 인간공학의 연구 목적 안전과 능률 이게 항상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안전성이 효율성 향상 이렇게도 나와. 이것도 3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항상 우리 문제는 제가 이 있으면 진짜 이 남 나와. 왜? 은행 문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것은 뭐다? 응용 문제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인간공학의 가치및 효과 했죠. 다섯 가지. 근데 여기 하나 더 했어요. 뭐냐 하면 인간공학의 가치및 효과는 인간공학을 하면 가치가 있다. 밸류죠. 그 효과들은 바로 뭐예요. 첫째 성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인간공학을 하면. 두 번째 인간공학을 연구한다는 건 성능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수준이 없된다. 이 말이죠. 둘째 또 인간공학을 잘 활용하니까 훈련비용도 절약하면 돼. 다른 말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육비도 감소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사람이 하는 인력효육도 이용률도 향상되고 사고라든지 오용에 의한 당연히 손실이 감소돼요. 손실이 감소되므로서 당연히 뭐다.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또 안전비용도 어떻게 절감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미 장비주의의 경제성이 증정된다. 그 다음 사용자의 수용도도 어떻게 향상되니까 수용도가 향상된다는 말은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공학의 가침이 효과입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더 복습을 하나 해보면 인간의 기준은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람의 기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람은 첫째 인간의 성능척도가 있고요. 생리학적 지표로도 유형을 분류할 수 있고 사고 발생 빈도로서 분류할 수 있고 주관적 반응으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딱 이런 네 가지 나오는 것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다음 중 사람의 기준 인간의 기준의 네 가지 유형이 아닌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와 있어요. 대개 우리는 주관적 왜 우리는 앞에 감옥 안전관리를 의뢰해서 야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주관적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남들. 그럼 주관적 반응이었죠. 그럼 이 시험에는 뭘까? 객관적 반응. 또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딱 뭐 여기 답도 어떻게 가급적이면 응용하기 위해서 요 놈을 2번에 갖다 놓을 수 3번 4번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옛날 옛날에 출제했던 경험이 있을 때 저도 이렇게요. 그냥 본 칠 때 인간 기준을 내 가지고 유형이 아닌 것은 요 밑에 어떻게 또 우리는 다 해설 또 이랬다는 우리 역시 시험 문제는 모든 거 일어나야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잘 보면 또 공부는 뭐라고 해서 우리 앞에 교육 부분에 했지만 반드시 어떻게 한다? 외우려고 애쓰지 말자. 바로 눈으로 보면 된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공학이 왜 필요하냐. 우리 필요한 이유도 있어요. 첫째 첫째는요. 뭐든지 우리가 목적이 뭐요. 산업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산업재해 감소 생산 원가 절감 직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재해로 인한 손실도 감소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기업의 이미지와 상품 선호도 향상입니다. 요사이는요. 기업의 공포 또 피할 세상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돼. 노사 간의 신뢰도도 구축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공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제 드디어 인간공학을 한번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분석 방법은 여섯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순간조작 분석 지각운동정보분석 연속 컨트롤 부담분석 그 다음에 전작업 부담분석 사용빈도 분석 기계상공연관성 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우리는 체계 설계 과정이죠. 그러면 시스템 우리는 바로 설계 과정에서 인간공학의 기여도입니다. 바로 우리는 요걸 바로 금방 앞에서 했어요. 바로 인간공학의 기여도는 성능이 향상부터 사용자 수용도의 향상 꼭 잘 기억하고 그러면 어디서 했노 그럼 또 사람들 헷갈리니 바로 여기서 했잖아. 인간공학의 가치 및 효과나 다른 말을 하면 인간공학의 기여도나 같다 틀리다. 그리고 요걸 똑같다는 걸 꼭 잘 기억하셔야 돼. 또 말을 이렇게 하면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인간공학의 기여도 또는 인간공학의 가치 및 효과 바꿔보면 혼돈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다고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은 눈여겨서 잘 보면 똑같은 점이 틀리냐고 제목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다 그런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드디어 인간공학을 우리는 연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해요. 그러면 인간공학을 드디어 인간공학의 목적도 알았어. 인간공학의 연구 방법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인간공학을 연구할 때는요. 기억하셔야 되겠죠. 바로 이렇게 보면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묘사적인 연구 방법이 있어요. 묘사한다는 것은 바로 현장이라든지 연구로 인간이 뭐가 돼 우리 인간기준을 내가지고 영토했죠. 사람이 기준에 대해서 하는 걸 가지고 묘사적 연구라고 한다. 그 다음 실험적 연구에요. 작업 성능에 대한 모의 실험을 한다. 이건 뭐요?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이 말이고요. 그 다음 평가적 연구입니다. 체계 성능에 시스템 성능에 대한 면, 머신, 인간과 기계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제품 등을 평가하는데 결론은 인간공학의 연구 중심 설계가 제품이나 시스템이 추구하는 특성미 수준이 달성되는지 비교하는 분석하는 연구가 바로 평가적 연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괜찮아요. 다음 중 인간공학의 연구 방법이 아닌 것을 인한 그런 묘사적 실험적 평가적 연구입니다. 특히 묘사적 연구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 연구를 인간의 기준에 사용한다. 이 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 은행 문제라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실제 이것은 우리 인간공학의 작업과 환경에 대해서 나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우리는 예습문제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것은 은행문제라기보다는 예행연습이에요. 결론은 우리 뭐냐 그러면 공부는 복습과 예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해요. 그러나 만점 맞기 위해서는 예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연구를 위한 수집자료 중 동공학장이 뭐예요? 눈이 확 열려지는 거야. 야 정말 여러분도 보고 눈이 열려야 되고 기가 열려야 되고 그래야 공부하지 않을 때 동공학장 등과 같은 것은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 자료로 할 수 있냐 그러면 바로 이거는 사람의 생리지 생리지표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람 기준의 종류를 해요. 사장 기준을 앞에서도 했잖아. 여기 어디야 합격 날개 불성하는 그렇게 우리 복습을 또한 사람을 기준으로 인간 기준이죠. 종류는 네 가지로 인간의 성능 주관적 반응 생리학적 지표 가오미 사오미 가오미도 여기 뭐라고 해서 개인 성능 연구인데 바로 여기 뭐라고 해서 다음 중 인간 기준의 중요 종류가 아닌 것은 뭐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동상 객관적으로 연구라고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예요? 답이야. 그럼 답이 여기는 아까 4번이 나올 수 있다 그랬지. 몇 번? 2번으로도 이렇게 출전. 이거 나왔다는 증명이 있잖아요. 바로 CBT 바로 이게 뭐예요? 컴퓨터 하는 거. PBT 종이로 보는 거. 이런 데 다 나온 거. 그럼 이런 거 잘 여러분 기억하고 저도 이런 걸 가지고 항상 강조할 겁니다. 그 다음요. 그 인간 기준의 그 평가 기준을 보면 빈도 척도 강도 척도 잠복 시간 척도 지속 시간 연속 척도 인간의 신뢰도 그런데 신뢰한다는 건요. 반복했을 때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걸 신뢰라고 해요. 그 다음 요것도 역시 복습을 하나 가면요. 바로 라스무센의 행동 세 가지 분류를 하는데요. 바로 숙련 기반 행동이에요. 이거는 스킬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70 기반의 행동 바로 나리죠. 베이스. 규칙 기반의 행동 룰이죠. 룰 베이스 그 이거는 라스무센이란 사람이 인간의 행동은요.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숙련 기반 지식 기반 규칙 기반 행동이다. 다음 중 라스무센의 행동 세 가지 분류가 아닌 것으로 나오면 엉뚱한 게 하나가 여기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 우리 감성공학을 가지고 ABC 감성공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바로 A라는 것은 쾌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요. C는 인간 중심을 나타내는다. 그래서 쾌적 아름다움 인간 존중해야 앞에 우리는 글자를 따서 ABC 감성공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감성공학 목표는 첫째 인간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쾌적함이 되어야 되고 필요하니까 실제로 이 중심은 뭐다? 역시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떻게 해요? 일곱 번째인데 역시 인간공학의 연구기준미 체계 시스템에 묘사하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이 묘사적 연구를 우리는 알아 알아 두라고 했죠. 바로 묘사기준은요. 첫째 우리 시스템에 수명이 있고요. 신뢰도는 뭐야? 반복했을 때 똑같아야 된다. 정비도 가용도 운용비 운용용기도 소유인력이 바로 체계 묘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성공학 우리는 ABC 카페 그림으로도 봤어요. 그런데 감성공학에서 인간 인터페이스 개면이라는 것은 바로 기계가 먼저 들어가도 좋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면을 가지고 개면이라고 한다. 그리고 개면의 3단계라 그래요. 첫째 신체적 이거 가지고 신체적이라고 형태적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인지적 개면 감성적 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첫째 이거는 단계별로 항상 신체적은 1단계라 인지적을 2단계라 3단계를 감성적 이라 그럼 신체적은요 인간의 신체 또는 형태적 특성의 적합성 여부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필요조건 이라 둘째 인지적은요 인간의 인지능력 이라든지 정신적 부담 이거 가지고 인지적은 편리수준을 나타내는 거고요. 감성적 인터페이스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적 적합성 여부를 말하는 이걸 가지고 쾌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이것만으로는 그럼요. 인터페이스 가 뭐냐 이러면 인터페이스 인간과 기계 개면을 가지고 나타내는 명의라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타내여 요것만으로 시험에 나오는 감성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서 나타내는 결과를 가지고 뭐라 감성을 첫째 나타내지 않는다 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감성적 나타내지 않을 때는 순수하게 한문에서 진부감 이라고 다음 중 감성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진부감 이러면 들어있다고 인지적 특성이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요소는 바로 한글 입력 방식 인지적 인지능력 정신적 편리수준이거나 대표적인 한글 입력 방식 인터페이스 인간과 기계에 나타내는 만나는 면을 또 개면 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인간공학에 이렇게 많이 나와 인간공학에 바로 기준척도의 요건은 열 가지로 인간기준의 척도 기준이라고 그래요 기준은 적절성 무염 오염성 기준척도 신뢰성 표준화 객관성 규준 타당성 민감도 검출성 변별성 다음 중 인간기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이걸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없어 적절하다 무염성 기준척도 이런 것들은 상세 용어정 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이것은 복습도 되지만 다음에 예습도 되지만 복습 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간단히 이걸 가지고 적절히 설명하라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기준의 요건이 아닌 것은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공학이라는 심리는요 설명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인간공학에 대해서 바로 1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우리 애핑하우스라고 그랬죠 1시간 이내는 얼마나 이자 부은다고 바로 망각률이 50%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억률도 얼마 50%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20분 이상 30분 이내로 제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가장 기억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30분 1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1강에서요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모든 것 다 있지요 바로 차피니스 교수가 이 얘기한 걸 주로 사용하고 있다 차피니스 교수의 인간공학 연구 목적은 항상 쾌적성 안전과 능률 편리성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안전과 능률 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은요 이제 드디어 인간공학 기본을 알았으니까 인간과 기계체계 맵 모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점을 위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